2부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댓글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남편이랑 같이 술 마신 사람이 대리로 집 앞까지 내려다 줬고 집에 걸어오는 길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 던진거라 제가 바로 나가서 단지 돌아다니며 옷 다 주워왔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바로 경비실에도 가봤는데 경비 아저씨도 다 보고 계셨더라구요. 다음날 그래가지고 관리실을 제가 찾아가서 살해도 했습니다. 사과 이런건가 봅니다. 그리고 집할 집권이다 이런 말도 많은데 맞아요. 술을 끊겠다 약속하고 또 그냥 넘어가주고 또 진짜 안취하기로 약속을 하며 그러다가 술을 허용해주면 또 취해가지고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저 임신했을 때 지금까지는 혼자라 그냥 참고 봐주면 남아갔지만 이제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안 참을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실제로도 아기 태어나고 나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터진건데 터져도 상황이 너무 크게 터져서 이렇게 글쓰게 된거에요. 이혼 이야기 당연히 했구요. 아이한테 이런 아빠 따위 같이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내가 앞으로 다시는 안그럴게 이러면서 장모님이 저희 엄마 앞에서 약속을 하고 또 각서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랑 살아야 할 이유를 일부러 찾으며 지내고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찾지를 못해서 정말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는건가 제 3자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글로 써본거라구요. 남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너무하대요. 남편 술 못마시게 해서 또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밖에서는 정말 좋은 세상호인입니다. 이러니 주변 사람들은 남편보다 저를 더 안좋게 보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저는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왜 내 얼굴에 침뱉기라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남편 욕도 안해요. 그러니 다들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제가 앞차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 저희 가족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번 사건을 저희 엄마가 알게 됐고 엄마도 이제야 딸내미인 저를 이해해주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애가 자기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실 자기 아이랑은 정말 잘 놀아주거든요 인간이. 여태 만약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이한테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이혼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어린 아이가 아빠를 정말 좋아해서 고민이 된거죠. 물론 지금은 이혼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과거 이야기들까지 다 써놓은 이유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거에요. 이혼은 사건 이후에 하는거고 당시 제가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행동이 궁금한거였습니다. 여러분 입장이었다면 저희 남편은 그때 제 행동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와중에도 아내 탓을 했나 봅니다. 네가 나를 힘들게 해서 벗고 들어온거야. 이렇게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애가 아빠를 그리 좋아하면 그냥 애도 줘버려요. 글 쓴거 보면 이혼 못하고 애 핑계로 계속 살거구만 뭐. 되겠으니? 아니 애 때문에 고민인건데 무슨 애를 줘요. 거기다 각서 내용 역시 또 앞으로 그러면 친권이랑 양육권 포기하고 지 혼자 꺼지는건데 당신 애 없죠? 2번 뭔 개소리야. 애가 아빠 좋아하면 애도 보내야지. 나도 애 엄마지만 애 핑계로 그냥 살 처지라면 이런 글 따위도 쓰지마요. 추해. 2번 뭐? 상범죄가 아니라고? 아니 저렇게 나체로 집에 올라오다가 여자들 특히 애들 마주치면 그게 상범죄지. 장난해요? 그리고 저 정도로 큰 사고를 치는데 그럼에도 계속 술을 쳐마시면 그건 알코올 중독이지. 그냥 이혼을 해. 애가 아무리 아빠를 좋아해도 좀 더 있어봐. 나이 먹고 친구들 사이에 말 돌면 쪽팔린게 더 커져요. 이 아줌마야. 지금이야 애가 어리고 잘 모르니까 헤헤거리고 있지. 조금 있으면 경찰서에서 아빠 볼 것 같은데 그거 수발까지 아줌마가 다 해줄거에요? 3번 저 꼴을 보고도 고민하는 여자라면 절대 이혼 안 할 사람입니다. 다들 이렇게 손아프게 입아프게 조언해줄 필요가 없다고요? 추가 2 먼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긴 글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대댓글 달아드리기에 너무나 많은 댓글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글을 새로 써요. 제가 글 주변이 없어 그런지 잘못 이해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저한테 인성이 그지같다 어쩐다 이런 말들 하는데 아니 그럼 틀린 걸 바로 잡아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 안 틀렸어. 너 인성 문제 있다. 이런 어? 그 사람들 인성은요? 이건 옳은 건가요? 니들도 틀린 거라고요. 당장 이혼해라. 이혼 못하고 있네. 어쩐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이혼 결심은 했는데 이것도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남편한테 그걸 좀 알려주고자 그래서 글 쓴 거라고요. 근데 제 글을 읽으며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걸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뭐 네가 남편을 아직 사랑한다. 절대 못 놓는다. 그냥 넘어가 주겠네.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야말로 진짜 오해지요. 저요. 요즘 남편이랑 눈 마주치기도 싫어가지고 얼굴 쳐다도 안 보고 하루 빨리 정리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출근한 아빠를 한두 번씩 찾는 딸내미가 눈에 밟힌 것 뿐이라고요. 또 경찰에 신고 안 했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일에 바로 경찰 불렀고 경찰이 일 마무리 해준 겁니다. 생각보다 다들 저를 너무 바보처럼 모르게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건 어떤 분의 대댓글 이건 어떤 분이 남긴 댓글의 대댓글로 한 번 쓴 내용이지만 저는 저희 아이 절대 포기 못해요. 혼자 키울 능력이요. 충분히 되고요. 물론 지금보다야 조금 더 힘들겠지만 남편 때문에 힘든 거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게다가 이 그지같은 인간 애 하나 때문에 애만 보며 버텼는데 제가 그걸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제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아빠 말이죠. 제가 어릴 적에 술 먹고 엄마 속을 정말 많이 썩인 사람이거든요. 그때 아빠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그러다 제가 조금 컸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는데 그랬는데 아빠가 이혼하고 정신을 차린 건지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술, 담배 옆구리에 끼고 살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담배 피우는 꿈을 꾸신데요. 그만큼 좋아하던 건데 한순간에 끊고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냥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때 남편을 고쳐보려고 한 거고 미련하게도 말이죠.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대해 남편은 자기 잘못이 크게 없다. 쌍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 사건은 자기... 죄송합니다. 기존까지는 자기 잘못이 크게 없다. 쌍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그러던 남편이 이번만큼은 정말 자기 자신이 무섭다. 앞으로 절대 술을 안 먹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며 일단 각서만 받아둔 상태입니다. 각서에는 이 일이 재발할 시 친권 양육권 포기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오만정과 신뢰가 다 떨어졌다 보니까 내심 오히려 남편이 한 번 더 약속을 어겨가지고 깔끔하게 헤어져 버리기를 저도 모르게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아닌가 보다 이런데도 내가 이 남자랑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한 거고요. 결국 이혼 쪽으로 기울었다 이거죠. 이혼은 결국 뭐 오늘 하냐 내일 하냐 이거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1다하기 1은 2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왜 2야? 왜 3이 될 수 없는 거냐고 이렇게 따지는 인간들. 제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냥 나이 어린 초딩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감정 소비할 체력도 바닥이고 없어요. 그렇게 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 방식이 뭐 잘못된 것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니까 어쩌겠어요.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지. 네가 한 잘못이 네 죄가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은 잘 듣는 그런 인간이니까요. 이 글을 쓰면서도 한숨이 나옵니다. 이 정도 댓글로도 충분히 설명될 것 같아요. 시간 내 읽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재수 없으니까 글 올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알아서 사세요. 2번 그래요. 너랑 남편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백년해로 하시고 앞으로 남들한테 이딴 거 물어보지 마세요. 3번 유책 사유를 알고도 무긴 했다. 이제 너한테 다음 따위는 없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혼하고 혼자 가려니까 외로워서 자기 스스로 바꾼 거고 네 남편은 이혼도 안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지요. 각서가 도대체 뭔 소용이야. 큰 착각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써놨잖아요. 아내의 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못 인정 안 한다고. 지금 네 남편이 처자실 때문에 싹싹 비는 것 같습니까? 이런 유책 사유로 이혼 당하면 남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대충 무마해가지고 안 할게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이렇게 네 눈깔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선녀의 날개옷 알죠. 그게 너한테는 아이인 거고 그 아이에게 눈이 멀어 너는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다. 이거라고. 또 그러면 이혼할 거라고? 그때 되잖아요. 애가 사춘기라 또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면서 입원한 애한테 가스라이팅 너 때문에 엄마가 이혼 못했다. 이딴 개소리나 해야 되겠죠. 애한테 책임 떠넘기며 자기 합리야만 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각사 그게 뭐라고 뭔가 대단한 볼모로도 잡은 것처럼 여기네? 그럴걸? 다 됐으니? 좋은 이면 감사한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너무 어? 너무한 거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좋게 넘어간 것도 아닌데 님 혼자 상상하고 소설 쓰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당사자인 저보다 더 날뛰는 거죠? 진정하세요? 4번 아휴 모르겠고 방생만 하지 말고 평생 함께 하세요. 끼리끼리 잘 만났습니다. 끌 끌 끌 끌 끌 이런 쓴이한테는 긴 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말이 많다는 건 이게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진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그냥 운동을 합니다. 말 안 해요. 나는 진짜 이혼할 거야. 이번엔 한 번만 봐줄 거야. 절대 안 넘어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